감사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만도 주님의 보호하신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리로 와서 오늘 이렇게 고역하고 없겠날 주의 전원으로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사 저희들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고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부의 주의로 지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우리에게 명하시지만 말씀자로 향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입니다. 이제는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살아있는 부모님 하나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장말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공경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공경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강원교회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시는 길에 걸릴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헤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을 불법하여 온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교회를 잘 받으러 나갈 수 있는 기왕 강원교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 교회들 푸름체제하고 인도하사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